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직 개봉을 못해서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넣어주세요 크리스마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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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ød liter 크리스마스 크리스마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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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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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雰囲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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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こ 雰囲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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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넣습니다.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넣습니다. 소금 설탕 고추 그는 고추 계란 굴든빛스 약과인데 무슨 맛인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현대 갔을 때 딱 약과 나오는 시간이더라구요 그래서 구매해왔어요 제가 이거 하나는 먼저 먹었어요 이게 라즈베리맛 커피맛 여기 얼그레이 이거 민트초코맛 이게 레몬요거트 맛인데 더현대 한정맛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겠다 8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